자 다음은요 콜드브루님 2박 3일 출장을 가는데요 캐리어를 끌고 갈까요? 백팩을 챙길까요? 3일 입을 옷이랑 패드, 키보드를 챙길 예정입니다 캐리어 대 백팩 2박 3일 출장인데 캐리어냐 백팩이냐 하나 둘 셋 캐리어 그렇군요 제가 이번에 좀 짐을 적게 줄여가지고 되게 갔는데 후회했습니다 아 그래요? 뭐가 좀 없었어요? 너무 옷을 안 챙겨가지고 같은 바지를 거의 한 3일을 입은 것 같아요 이틀?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손가방으로 들고 오셨더라구요 네 그냥 손가방 저는 캐리어를 들고 갔는데 저는 아무리 짧은 1박 2일이어도 캐리어가 무조건 좋다 그러니까요 하나 샀습니다 끌고 다니는게 엄청 편해서 무조건이에요 당일치기여도 캐리어 나쁘지 않다 근데 제가 캐리어를 이제 잠깐 놔두고 잠깐 한눈팔다가 보면 제 캐리어가 없어요 그래서 내 캐리어 어디 갔지? 보면 윤태지 손가방이 그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없던 손가방이 있으니까 이 캐리어가 어디 간 줄 알고 저는 안 보여가지고 깔려있으니까 무거운 무임승차를 하더라구요 가끔 또 다리 아프면 배디 캐리어 위에 앉아있고 그랬어요 저도 캐리어 어디 갔지? 왔더니 윤태진이 깔고 앉아있어 좋은 깔기를 얻었다 채팅창이 얌생이 보소 청취자 의견도 캐리어였어요 여행이면 백팩이지만 출장이면 캐리어다 여행이어도 저는 캐리어 무조건 끌고 다니는게 체력 소모를 줄여주니까 강추드리구요 특히 이제 4바퀴 이렇게 밀고 갈 수 있는 힘 안들이는거